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사회에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표현한 의견이나 주장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됐다면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사회는 추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서 표현을 억압하고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홍콩이 보안법으로 공안정국화에 놓이는 것을 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분들은 광화문 광장 봉쇄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홍콩을 떠올리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으로 우리 사회에 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의 생활 수준이 높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어떨까?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려 할 것입니다. 자기 세대든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꽤 많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형편이 되지 않지만 중국을 떠나는 꿈과 염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아마 중국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리바바 창업자로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영자 자리에서 마윈이라는 사람이 물러섰습니다. 그가 원한 것이라 하지만 아무튼 물러나는 과정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외신은 중국의 최고 보호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의 보수적 제재를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이번뿐이 아니라 그동안도 번번이 중국 당국을 비판함으로써 그렇게 부드러운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차이신 등에 따르면 마윈은 10월 24일 상하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듣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당국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뚫어진 감독을 두려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발언들은 대부분 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자들 특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의 규제 당국자들은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윈이 특히 이번 모임에서 비판한 것은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과제로 앞세워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노선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또한 마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혁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혁신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재료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관리하는 규제 당국자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윈은 이어서 현재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 범위 안에서는 위험 요인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중국 경제 전체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중국 경제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위험 동안 존재한다. 이런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그는 지금 거대한 핀테크 회사인 엔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례 없는 강도로 중국의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중국에 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실제 상황을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몸에 배여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표현하기보다도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라는 것 특히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도 중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편이지만 지금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자기검열의 열심입니다. 자기검열의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발언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저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일수록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단국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선을 넘어섰다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런 발언자에게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가하고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권력이 독점된 그런 사회일수록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해봐 마음껏 떠들어봐 그 다음 발언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대응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벌 줄 수 있어 우리는 당신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권력이 개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는 개인을 괴롭힐 수 있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만 측은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의 척은함을 생각한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문제도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점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